안녕하세요. 파티쉐의 장희정입니다. 저는 망원동에서 10평 남짓의 매장을 운영하며 고효율 타르트 레시피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. 저희 매장에서만 만날 수 있는 시그니처 타르트 6종의 레시피를 모두 공개할 예정이며, 다른 재법을 활용한 3가지 타르트를 제작하는 방법부터 다양한 재료를 색다르게 조합하는 팁을 준비했습니다. 도너리 비달리의 인기 품목인 월간달리파이의 트렌디한 조세법을 활용한 레터링까지 배울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콜로소에서 만나보세요. 저는 파티쉐의 장희정입니다. 콜로소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